1.1만여 2.1만여 2.1만여 3.1만여 4.1만여 4.1만여 5.15만여 5.3 It's too difficult to explain. 새벽인 기분이에요. 나는 그런 분위기를 싫어했었는데 싫어해가지고. 엄청 밝은 얼굴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을이 좋아해줬어요. 어른이 됐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Why are you angry? I'm not angry. 나이가 들었어요. 가을이 좋아해줬어. What? 태어났을 때부터 가을이 제일 좋았는데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늙었다는 거야? You're all mine? 괜찮아. 나 바지 사니까 나무대로. 나 바지 사니까 나무대로. 나 바지 사니까 나무대로. 나 이렇게 언니만 바라보고. 네. 내가 제일莓아 도avía가 fix하게 내가 진짜tinia FS 내 haz sucedэ? 나이 chancellor 터니까 나무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